북한이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4주년이 됐습니다. 6.25에 대한 북한의 평가를 알아봅니다. 북한이 동해상에 단거리 발사체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니티비 한반도는 지금의 김하늘입니다. 오늘은 통일부 정세분석국 임예지 사무관을 모시고 한 주간 한반도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무관님 이맘때쯤이면 사실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가끔 오는 소나기를 제외하고는 비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북한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면서요? 네. 북한은 올해 3월부터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속 보도했습니다. 2001년 이후 최악의 가물, 서해지구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왕가물 등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박봉주 내각총리가 황해남도 등 여러 지역을 방문하여 가물 피해 극복을 강조했고, 북한 농업성이나 농촌의 각지 국민들이 총동원돼서 물 절약 투쟁,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강수량을 살펴보면요. 5월 강수량은 72.8mm로 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 평균 강수량이 76.5mm인 것과 비교할 때, 평균 강수량 대비 97% 수준으로 현재 강수량이 그렇게 적은 수준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월 들어서 현재까지 강수량은 59mm인데, 이 역시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원산, 신이주, 남포 등 일부 지역이 6월 누적 강수량이 20mm 내외로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가뭄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은요. 물론 일부 지역에서 강수량이 적어서 물부족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올해 생산 목표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의 알곡고지 점령 지시와 작년의 증산으로 생산 목표 자체가 높게 산정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 성과에 대한 압박으로 지속적인 가뭄 상황을 보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기상 여건만으로 올해 생산량에 대한 것을 지금 현 시점에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 북한의 기상 상황과 우리와 국제기구 측의 농업 관련 지원을 요청할 것 같은 그런 동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지난주에는 6.25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6.25를 한민족끼리 총구를 행었던 좀 슬픈 역사의 날로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분위기가 좀 다른다면서요. 네, 지난 6월 25일은 6.25전쟁 6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6.25전쟁일을 조국해방전쟁 발발일이라고 합니다.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은 조국전쟁해방 승리의 날이라고 하면서 국가적 명절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의 기간을 의미있게 보고 반미 공동투쟁 월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기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치시키고 있습니다. 전쟁 책임을 미국과 우리 정부에 전가하면서 내부 체제 결속에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년 6.25에는 6월 25일부터 평양시를 비롯한 각 시도별로 반미군중대회를 개최했고요. 이와 동시에 군인, 청년, 학생, 여성들 각 분야별로 미국에 대한 복수 결의 모임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주민 대상의 반미 계급 교양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북한 주민들은 평양과 주요 도시에 있는 계급 교양관을 찾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 한미 군사훈련 등을 겨냥하여 6.25 전쟁 이후 미국의 북침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핵 위협과 북침 전쟁 책동이 지속되는 한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 북한이 동해상에서 단거리 발사체와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유 뭘까요? 네, 북한은 6월 26일 동해상에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를 했고 6월 2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발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6월 26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날이죠. 당일 인민군 서남전선군 사령부 중대보도를 통해 우리 군사훈련에 대해서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언제든지 보복할 태세, 선멸적 타격 준비 등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보도매체는 김정은이 6월 27일 새로 개발한 초정밀화된 전술유도탄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듯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여러 의도가 있겠지만 아마도 서남전선군 사령부 명의 비난으로 보았을 때 우리 군사훈련에 대한 시위성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있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 한중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대외적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북한 동향을 알아봤습니다. 정세분석국 임예진 사무관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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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